이제 곧 출발합니다. 태국에서 가요. 드디어 푸켓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왔습니다. 요나비치클럽을 예약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타고 저희는 이제 고트로 갈 예정입니다. 좀 기다릴게요. 지금 연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약이 꽉 차서 데이패스 겨우 끊었고요. 이제 고트로 이동할 거예요. 안녕. 안녕. 와. 들어갑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합니다. 저희 도착했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한 10분? 5분의 10분 거리에 이렇게 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갈 거예요. 너무 예쁘네요. 아우. 정말 깨끗해. 아우. 아주 좌우. 아메리카노. 여러분 비디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찬을 한 잔 다시 한번 해볼게 그리고 외가 많이 날아가서 그냥 한 잔 다 먹었고 너무 잘 먹었어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고 짠 안녕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삭아삭 짠 아름다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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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스 아름다운 보리 نحن 오 너무 이쁘다 오 불러 우 너무 이쁘다 전화 너무 좋은데요? 그쵸? 여기 풀배드가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요? 짠 하자 미니 풀장이 있네요 너무 좋다 여기 또 3층도 있습니다 3층도 올라가 볼게요 지 Console 지켜주기 안녕 해가 지고 있습니다 다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참파야 샐러드 맛있겠다 아주 여유롭습니다 아 무서워 다 먹으러 왔습니다 다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파야 샐러드 완전 실한데요 너무 사랑하는 팟타이 너무 사랑하는 팟타이 해산물이 진짜 싫어 다 먹으러 왔는데 와 트리가 정말 특이해요 24년도인데 아직 트리가 있네요 이제 저녁을 먹었으니 이제 저녁을 먹었으니 입가심으로 주스 이거는 우아과 과일 역시 내 사랑 두리안 저 두리안이다 완전 잘 먹었으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우 다 먹으러 왔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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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신기하다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건 크레이비쉬 와 너무 신기하다 얘 아 너무 신기하다 닉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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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